네 이제 주말이 가고 새로이 한주가 시작됩니다.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또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요. 다가오는 주말에는 또 이렇게 만들어진 빙어터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빙어에 신님들이 많아요. 탐사하는 조가 또 따로 있습니다. 본인들이 원해서 즐겁게 하시네요. 그리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실시간 정보가 항상 많이 오갑니다. 네 아직은 인근에 탈 수 있지만 조금 장거리로 가면 얼음이 두꺼운 곳이 또 있다 있습니다. 네 요한 요정도의 시간이 걸리니까 멀다 생각하지 말고 오시면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모두가 다 아는 그곳. 네 항상 사전전화 후 오시기 바랍니다. 얼음은 20cm 이상. 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빙밥과 당일치기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. 오늘은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. 1월도 다 갑니다. 오늘과 내일밖에 없네요. 내일은 2월 이제 곧 포근한 날씨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므로 이제 조금 멀어도 두꺼운 곳으로 가도록 진행이 됩니다. 빙어빙어빙어 아름답고 예쁜 최여사입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